3세기, 까불이, 똥똥토비 밥 많이 먹었어? 3세기아? 이쁜아? 까불이랑 3세기랑은 같은 형제 똥똥토비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마를거에요 이쁜이도 3세기랑 같은 형제 이 개냥이 엄청난 개냥이 엄청난 개냥이 작년 겨울에 제가 살려줬거든요 반쯤 추고 가는거 아아 똥똥똥토비 쟤 뭐라 이리조리냐 저기 어디 갇혀있는거냐 맛있어? 오늘 택배로 와야지 현세 아이고 이뻐 어로우 언니들 먼 밭으로 강아지 담아 강아지 영상에 좀 담아도 되죠? 강아지 좀 찍어도 되죠? 가끔은 강아지도 등장을 하네 매일 산책나오는 강아지 엄마계약이에요 누가 엄마야 빨간애? 파란애가 엄마 근데 딸이 더 몸이 크네 나이가 많아도 등치는 얘가 큰데 아니 제가 더 커 쟤도 유기견이었어요 빨간애 아직 파란애 유기견이 들어왔고 얘 난거야 언니도 동물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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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교